네, 녹색정의당 정책의의장 김종민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의 노동시간 휴직 관련한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약을 발표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2번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허순규 녹색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4번이 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거래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개해드린 두 분이 이어서 공약을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총선 정책의 슬로건은 생태사회, 돌봄사회, 평등사회, 그리고 분권사회, 평화사회로 사회를 전환하고 시민공유 민주주의로 정치를 전환해서 희망의 제7시민공학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전환과 정치전환을 통해서 내일의 내 시간과 미래의 우리 공간을 바꾸는 제7시민공학으로 나아가자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시민들의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해서 시민 스스로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정치로 다시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시민들의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여 시민 스스로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로 전환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 총선 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시간 정치입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휴직시간은 늘리고 타인의 돌봄시간은 줄이고 자기 돌봄시간은 늘리겠습니다. 이동시간은 줄이고 대화시간은 늘리고 탄소시간은 줄이고 지구시간은 늘리는 시간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내일이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내일의 다시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내일의 4시간에 대한 시간 공약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4시간은 안전된 고용, 늘어나는 소득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부채 절벽에 다다른 저소득층에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간을 확보해지는 백조 부채탄강 공약, 그리고 웹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하는 엔점넘 프리랜스의 휴식시간을 위한 수수료 5% 상한제 공약, 청년과 노인들의 자기 돌봄 시간을 위해 자발적 퇴직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공약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4시간은 모든 돌봄 노동시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이 바로 일과 돌봄시간 자유선택제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시간 공약은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에 필요한 공약입니다. 내일의 4시간은 노동시간에 정확히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간 불평등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시간 불평등이 시작됩니다. 녹색 정의당은 22대 총선이 노동시간 강요 사회가 아닌 쉬는 시간 보장 사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공약의 핵심 내용은 첫째, 노동자들의 건강을 갈가먹고 기후위기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심야 노동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노동자들의 휴직권을 평등하게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차 유급효과 일수를 5일을 더 추가해서 5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최소 모든 노동자들의 연간 1개월 휴가를 쓸 수 있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해서 온전히 주 4일제를 실시하여 저녁과 휴일이 함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공약 소개는 녹색 정의당 비례 2번으로 선출되신 녹색 후보 허승규 부대표와 녹색 정의당 비례 후보 4번으로 선출되신 노동후보 권영국 변호사께서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 정의당 비례 후보로 선출된 권영국입니다. 오늘 발표할 세 가지 내용 중에 앞서 두 가지, 심야 노동 단계적 폐지와 연차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건강 갈가먹는 심야 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밤 12시 이후에도 일하는 심야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2007년 야간 노동이 이급 발암물질이라는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유방암, 혈액암, 뇌심, 혈관계 질환 발병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는 이미 매우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 등에서 심야 노동을 반복하다 사망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 등 과로사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노동은 싼값에 쓸 수 있는 산업용 에너지 소비를 가속시켜 환경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전체 전력 소비 증가율보다 값싼 산업용 야간 전기 소비 증가율이 34%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 시간 노동에 대해 연속 심야 노동의 금지, 영업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교대제를 포함한 심야 노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녹색 정의당은 심야 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12시부터 5시 사이에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노동을 사용할 사유가 없는 제조업 등 생산직의 심야 노동을 단계적으로 검지시키겠습니다. 서비스 업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통해 심야 노동을 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심야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심야 노동 이후 24시간 연속 휴게를 도입하고 월간 심야 노동 횟수를 6회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 사업장 등의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심야 노동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심야 근무 이후에는 24시간 연속 휴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제화해 국민 누구나 심야 노동에 따른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노동의 폐지는 노동자들의 건강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여 기후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간 1개월 휴가 보장법 연차 6업 휴가를 5일 확대하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 추가되면서 휴일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노동자들이 자기개발과 돌봄, 여가를 즐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휴일입니다. 그나마 있는 연차 6업 휴가도 2022년 기준 16.21이 실제 발생해 발생일 수가 적고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1년이라는 연차 발생 기준은 단기직 노동자들에게 연차를 거림의 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15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하는 연차 6업 휴가를 20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적어도 노동자들이 연간 한 달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 발생 기준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해 계약 기간이 짧은 노동자들도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부여일 수, 발생일 수가 과소한 이유는 직장을 옮기면 연차 휴가 부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연차는 거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직 시에도 연차 휴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차가 휴가로 사용되지 않고 검전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승계한 연차 휴가는 연차 휴가 촉진 제도로 포함시켜 검전보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 부 대표 승교입니다.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 4일제 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작년 대선 심상정 후보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주 4일제 복지국가는 녹색 정의당의 핵심 의제입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인간다운 노동의 상징으로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주 4일제 법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몰아쓰기 노동이 가능하게 된 점, 압축노동 등으로 인해 노동 강도의 극단화 등을 고려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대만과 싱가포르 등은 하루 노동시간 상한을 통해 극단적인 몰아쓰기 노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례업종에만 적용되는 하루간 11시간 연속 휴게 제도를 전면 적용해 주 4일제와 실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저녁 있는 삶과 휴식 있는 삶의 양자택일이 아닌 저녁과 휴식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주거지간 거리가 먼 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 중 1시간까지는 유급노동시간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72.6분, 주택가격 교통 상황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더 소요되는 수도권의 경우 83.2분이 소요됩니다. 직장과 주거지간의 거리로 인한 과도한 출퇴근 시간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벗어난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출퇴근 시간 중 1시간을 유급노동시간으로 포함시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녹색정의당 이상으로 고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